토깽이나 딴딴노이터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한번만요 쭈쭈쭈쭈쭈쭈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깽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너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나린이랑 같이 나린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검은 물을 사랑합니다 밖에는 이렇게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나린이 끝났어요 나린 우산 엄마 줘 우리 어디 가게? 엄마 말 안 하고 왔는데 안 놀래? 안 놀래? 우리 나인이한테 어디 가는지 절대 안 알려줄 겁니다 누나 아까 재밌었어? 아 그랬어? 안 추워? 여기 뭐냐고? 여기 뭐냐고? 많이 멀진 않고 조금 한 30분? 한 30분? 말해 말해 뭘 말해? 뭘 말해? 뭘 말해? 어디 가냐고? 안 가르쳐줘야지 전원 물 수습게 껴 맞춰봐 가면서 생각해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나린이 우리 나린이 여기 기억 안 나요? 우리 나린이 애기 때 여기 많이 다녔는데 4살 때 와봐서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닌데 어디냐면 한이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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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싫어하는 한약 먹는 한약 먹는 그런 한약 먹으려고 나린이 한이원이야 그게 뭐냐고? 가보자 전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생각났어 이제? 새 나린이야 다린이는 이미 몸이 안 좋아서 벌써 한약을 지었고요 나린이랑 저랑 아빠는 안 먹으려고 하다가 요즘 쌀쌀해지니까 자꾸만 감기에 걸리는 관계로 한약을 지어서 먹으러 셋만 왔습니다 지금 검사를 하러 왔는데요 우와 되게 신기한 기계가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신기하지 다린아 할인은 아직 애기라서 알았네 혈압구재입니다 혈압구재입니다 혈압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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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소리... 코 상태는 이정도면... 네... 코 채소만 양호하는데... 그러면 참기면 들어가고 하면은... 코가 이렇게... 그러면... 아... 아... 네네... 맞아요... 식사고 싶지 않으시나 봐? 아니... 식약이 없어요... 그냥 밥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진료 다 받고 나왔는데요... 배가 고파서 우리... 분식집에서 뭐 좀 먹으려고 합니다... 나린이 뭐 먹을래? 순대! 순대! 나린이 순대! 엄마는 만두 먹을래? 와... 떡볶이랑 순대...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린이 먹어봐... 이거 잘 먹네... 어때? 맛있어! 맛있어? 저는 떡볶이를... 먹으러 갈게요! 국수를 돈을 못 먹네... 대놓고... 응... 괜찮아... 진짜 맛있는데? 멈춰서 이렇게 먹는 거야... 나린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얼마에 먹어서 온 거 아니잖아... 이거 맛있는데... 낫다, 느낌... 아... 그냥... 톡톡톡! 만두는 예쁜 나뭇잎 모양! 살짝 콕콕 찍어서... 음... 안 뜨거워. 이제 식었어. 아유 잘 먹네. 매운 것도 잘 먹어 이제. 오 잘 컸다. 아이고 빨개졌어. 그래 맛있지? 난리가 안 해 난리가 있어. 어 매워. 왔어. 왔어? 먹어야 돼 라린이. 이거 써요. 모르지 엄마 맛을 안 봤는데. 엄마 써 안 써? 엄마 건 쓰지. 뭔 건 모르겠어요. 써? 오 색깔은 별로 안 진한데? 꿀 흘러줘. 이리 와. 꿀 흘러줘. 뭘 꿀 흘러줘. 꿀 흘러줘. 아이 정말 꿀을 떠 달라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 냉장고 닫으라고. 이거 써야 돼. 일단 조금 한 번 먹어봐. 여기? 어 그만큼 하면 입에 대봐. 물 맛이야. 물 맛이야? 응. 그럼 마시면 되지 그냥. 근데 맛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봐. 그럼 나린이 넣고 싶은 만큼. 이건 아니고 한 숟가락만. 야야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어 됐어 됐어 됐어.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오구구구구. 됐다. 이제. 섞으면 돼. 응. 섞어봐. 어. 언니 뭉쳤어. 뭉쳤어? 이제 먹어야 돼. 먹어야 돼요. 너 건강하라고 산 건데 안 먹으면 어떡해. 자 마이쮸 준비하고 우리 나린이 드디어. 먹습니다 여러분. 알 것 같아. 처음 먹는 건데 잘 먹을지. 지켜봐 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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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더 맛없어요. 오우. 오우. 세상에서 제일 잘 먹어. 오우. 다린이보다 더 잘 먹어. 마이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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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만해? 다행이다. 일로 와봐. 어디가. 나린이 이거 꾸준히 잘 먹고. 이번엔 감기 좀 걸리지 말고 아프지 마. 응. 알겠지? 응. 끝까지 잘 먹기. 약속. 몇 개 있어? 이거? 두 달 동안 먹을 거야. 아니 나 한 달 먹을 수도 있고. 가야 돼. 아니야 그거 말고 더 올 거예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조쭤줘세요. 옆r untersens которое isches